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심풍제약 어 지금 말이 많습니다 사실 최근에 정말 말이 많은데 일단은 지금 주가의 본질인 어떤 실적적인 부분으로 심풍제약이 이렇게 급등을 보여준 건 아니잖아요 그쵸 단순하게 이제 수급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기대감이나 테마로 겪는 것은 결과적으로 수급이 뒤따라 붙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그림일 수밖에 없는 건데 자 어쨌든 뭐 심풍제약을 진짜 찬양하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이게 정말 확실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뭐 그럴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어떤 물론 피라맥스가 지금 기존의 성능 성분으로서 어 시판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이제 코로나 쪽으로 해 가지고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새로운 또 하나의 모험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무리 정말 획기적이고 좋다라고 해도 지금 이 정도까지 반응을 해야 되나 싶은 거죠 근데 이렇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있었던 거고 지금 최근에 어 현재 이런 고점을 돌파하기 전에 어 바로 전거래일 상한가 이전에만 놓고 보더라도 더 갈 수 있는 차트이긴 했습니다 더 갈 수 있는 수급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언급을 드리긴 했는데 직전 거래일에 바로 상한가를 내리꼽고 오늘 또 어느 정도 이제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기관들이 발을 빼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한번 이런저런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신풍제약의 일봉차트입니다 아 이 차트를 보면요 사실상 굉장히 걱정이 먼저 앞섭니다 이거를 개인 투자자분들이 도대체 어떤 걸 바라고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실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VIP 회원님들께도 중간중간에 언급은 좀 드렸어요 이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이렇게 대응을 좀 하는게 낫겠다 그래서 공식 추천주는 아니었지만 좀 참고를 하십사 싶어서 제가 언급을 좀 드리긴 했습니다 물론 오늘 지금 현재 지수가 굉장히 좋지 못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1.3%대 그 다음에 코스닥도 마이너스 3%까지나 벌써 빠져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어 글쎄요 참 어떻게 평가를 솔직히 해야 될진 모르겠는데 무슨 이슈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이 굉장히 큰 욕심을 내왔었다라고 저는 좀 표현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 지금 여태까지 이렇게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도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을만한 맛있는 재료를 달라고 시장은 계속해서 때를 써왔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FOMC에서 FOMC 회의 결과가 뭐 현재까지 기존에 꺼낸 카드를 가지고 좀 더 활용을 할 것이지 새로운 카드를 꺼내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이제 돌려서 이제 언급을 한 거죠 그런 발표가 있다 보니까 시장이 어 당장이 지금 그럼 안 준다라는 거야 난 지금 이 맛있는 걸 더 먹고 싶은데 지금 안 준다라는 소리야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라고 놓고 보면은 개인이 주도하는 시장이잖아요 개인이 주도하는 시장은 어떻다라고 했어요 우르르 몰려 사고 우르르 몰려 파는 행위들이 주로 큰 그림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도 사실 마이너스 3% 까지 뺄 수 있을만한 사유가 있냐라는 거죠 자 시장 동향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지금 현재 시간이 장중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뭐 미국 선물 같은 경우에도 물론 아침에 오전에 강보합에서 이제 약보합권을 좀 넘어서서서 추가적인 더 하락을 보이고 있기도 하지만 물론 뭐 홍콩 쪽 뭐 이런 쪽 중국 쪽 관련해서도 지수가 좀 어느 정도 눌려주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일단은 외국인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좀 안정적이지 못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딘가에 자리 잡지를 못하고 계속 줄곧 매도세만 이어가고 있는데 아니 주머니에 있는 거 다 빼놓고도 또 뭘 더 뺄 게 더 뺄 게 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큰 매도를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의 대표주인 삼성전자만 보더라도 참 지금 모멘텀이 이렇게 많고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랠리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도 부족할 판에 계속해서 지금 시장은 안정을 취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시장은 뭐냐 굉장히 특이적인 성향이 많고 약간 도박성 시장이다 라고 저는 좀 평가를 하고 싶어요 정말 극단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그래서 어느 정도 단기간에 올라왔다 그러면은 그냥 일단은 털고 보자 터는 건 잘하는 건 맞지만 단기적으로 올라왔으니까 좋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 또 기대를 하기 위해서 쭉 가져가도 되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매도하는 종목이 또 많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주가의 그 본질 자체를 무시하고 굉장히 단순하게 수급적으로만 움직이는 액션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좀 대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물론 시장이 너무 적정 수준 이상으로 많은 하락을 보인다 라고 했을 때는 빠르게 먼저 매도를 하고 탈출을 해버리는 게 승자일 수도 있어요 그러고 다시 무너진 주가를 다시 저렴하게 재매수하는 관점도 유효한 건데 일단은 오늘 저희 VIP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일부 좀 편입을 한 것도 있고 뭐 그냥 일부 그냥 들고 있으면서 추가 매수를 한 종목들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요 정말 좋은 기업들도 이렇게 짓밟혀버리는 시장이기 때문에 저는 좀 개인적으로 많이 답답합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어쨌든 신풍제약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상한가를 가기 직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이게 사실 부담스러운 위치일 수는 있는데 지금 이렇게 저점을 들어올려준 상황 속에서 수급을 한번 보니까 이 수급이 참 심상치가 않다라는 거죠 이날이 며칠입니까? 9월 17일까지입니다 9월 17일이니까 17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의 수급을 한번 보세요 계속 주어 담습니다 계속 주어 담아요 여기서부터 이 영역대가 외국인이 계속해서 만들어 놓은 시세예요 근데 그 다음날도 더 한번 주어 담으면서 상한가까지 만들어버렸는데 자 보시면 이거는 외국인의 단독적인 퍼포먼스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래량 자치가 크지 않아요 상한가를 만들어버렸는데 거래 자체가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날 지금 상승을 보였던 이 시세보다도 더 큰 상승을 보였음에도 거래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외국인의 어떤 단독적인 퍼포먼스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중간에 살짝 기관이 손을 얹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기관은 오늘 또 매도를 해나가고 있는 중이죠 매도가 지금 이틀째 출해가 되고 있고 연기금 또한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매도를 좀 해나가고 있는데 사실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진짜 수급으로 갔다 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MSCI 편입한 거와 그 다음에 FTSE 지수 편입된 부분이 어쨌든 수급적인 부분은 호재잖아요 그쵸? 우리 신라젠도 결국에는 FTSE였어요 거기에 편입되어 있다가 퇴출당했긴 했지만 결국은 이런 부분 때문에도 수급에 의한 영향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보였다라는 건데 신풍제약이 전일 기준으로 했을 때 시총이 10조 정도가 됩니다 10조 정도의 시총인데 뭐 이건 당연히 계산할 것도 없지만 자 보시면 연간 실적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이 평균 100억도 안 됩니다 지금 평균적으로 한 60억 정도 될 것 같은데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20억 정도밖에 안 되죠 근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서 시총이 10조 정도에다가 PR은 말할 것도 없죠 거의 500배 정도 그쵸? 그 다음에 PBR도 거의 50배에 가까운 그런 가격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신풍제약 같은 종목을 단순하게 실적적인 부분으로 평가를 하긴 어렵죠 당연히 미래가치를 땡겨서 가는 거니까 근데 그 미래가치를 땡기거나 미래에 대한 어떤 개발하고 있는 파이프라인들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그게 지금 이만큼의 가치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만한 상승이냐라는 거죠 제가 앞전에는요 지금 이렇게 최근에 상한가 가기 전까지는 그래도 수급적인 부분이라도 좀 믿고서 어느 정도 한 번의 시세는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는 그런 흔적을 찾아서 여러분들도 같이 대응을 좀 하셔라 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일단은 상한가까지 갈 줄은 사실 몰랐어요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까지 가야 되나? 싶을 정도로 정말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이제는 정말 여러분들 과감하게 챙길 건 챙기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아요 이젠 정말 과감하게 챙길 건 챙기세요 이젠 안 됩니다 이젠 정말 챙기세요 좀 적극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오늘 9월 21일이지 않습니까? 이번 주 5일 그 다음에 다음 주 월화 하면은 3분기가 끝나요 그럼 3분기가 끝이 나면 이제 3분기 실적 발표를 할 때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분들 중에 아직 많이 못 올라간 종목으로 편입을 좀 하자고요 이제는 이렇게 투기적인 종목을 수익을 봤으면 본 걸로 그냥 끝내세요 본 걸로 끝내시고 이제 진짜 그 주가의 본질 왜? 지금 시장이 많이 빠지고 있으니까 오히려 그런 종목들도 더 싸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그런 걸로 우리가 편입을 해보면 지금은 더더욱 좋은 기회라는 거죠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더 이상 욕심은 부리지 마시고 이제는 조금 매도를 진짜 과감하게 좀 해야 될 때다 메이저 수급도 이 종목을 올린 그 주인들도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거기 남아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남의 집에 놀러 갔다가 어? 아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음식점에 갔어요 뭐 카페에 갔다라고 칩시다 카페에 갔는데 거기서 마실 거 마시고 다 그러고 있는데 문을 닫겠다는데 그 집에 계속 남아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장사 끝났는데 어? 주인장 퇴근하겠다라는데 여러분들 그 집에 계속 남아있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더 이상은 이제 큰 욕심보다도 이 정도면 만족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뭐 지속적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항상 말씀을 드려오는데 이게 뭐 사실 뭐 글쎄요 뭐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받아들이시겠지만 그 매도를 하고 나서 조금 더 올라가는 그런 것들이 너무 아까우니까 참 대응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시전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진짜 제가 25만 5천원에 매도 사인을 드렸었어요 1차적으로 2차적으로 1차는 14만원 정고점 뚫을 때 매도 한번 했고 2차 매도하고 3차는 30만원 빠지기 전에 빨리 팔아라 팔아라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때도 25만 5천원에서 매도를 사인을 드리고 나서 그 뒤로 주가가 30% 가까이나 더 가버리니까 제 영상에 싫어요가 막 들리더라고요 팔으라고 해서 팔았더니 더 간다고 그러고 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업사이드가 크지 않은 영역에서부터는 정리를 해가지고 나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업사이드가 크지 않은 상식적으로 업사이드가 크지 않을 그런 시세에 이미 접어둔 지가 오래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지 않은 수익률을 계속 만들어 오셨을 겁니다 그래서 챙길 수 있는 건 챙겨나가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반기 기대주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죠 그 하반기 기대하는 종목들을 지금 편입을 지금 우리 VIP님들이 이렇게 시장이 빠지는 기회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벌써부터 운 좋게 다른 재료들이 붙어서 수익이 계속 나주고 있어요 나라의 민디 같은 거 보세요 오늘만 해도 벌써 상한가 찍고 시장 내리니까 좀 더 빠져주는데 이날도 지금 벌써 그렇게 들어왔다가 이날도 다시 지금 상한가잖아요 그렇죠? 이틀 연속 상한가를 찍긴 찍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려줄 때는 수익을 챙기자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자 9월 22일 오늘 같은 경우에도 나라의 민디 15% 28% 지금 보여중이신 분들은 그대로 좀 잔량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48% 47% 이런 식으로 나라의 민디 그렇죠? JW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시간으로 좋은 시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탄력이 둔화되는 것 같아서 그냥 바로 정리를 좀 했습니다 다날은 우리가 지난주부터 편입을 했는데 시세가 좀 아닌 것 같아서 손절 사인을 좀 드렸고요 손절한 거는 또 손절했다고 언급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나라의 민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단기적으로도 마찬가지고 HLB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히려 차라리 신풍제약보다 저는 HLB가 좀 더 낫다라고 봅니다 중국 쪽에서 어떤 그런 개런티를 받을 수 있는 부분 그런 실제로 매출이라든지 혹은 투자 비용을 좀 세이브시킬 수 있는 만한 모멘텀들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기업은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거지 봉사를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기업은 뭐 있긴 있겠지만 거의 없을 겁니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HLB는 뭐 여러가지 모멘텀들을 통해서 임상 진행하고 있는 파이프라인들이 많지만 그 와중에 분명히 또 직접적으로 돈이 되는 거 혹은 기업의 가치를 좀 높일 수 있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과 모멘텀을 비교를 했을 때 HLB는 조금 더 긍정적이라는 겁니다 물론 HLB도 최종적으로는 결과값을 두고는 뭐 아니면 도예요 하지만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데이터들이 그렇게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회사 또한 굉장히 지금 좋은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HLB는 제가 공식 추천은 안 했지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을 좀 더 가져가셔라라고 계속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지난주에도 나라의 민디 그렇죠? 한번 상한가 올려줬을 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종목도 우리가 하반기를 바라보고서 가져가는 종목인데 벌써부터 이렇게 좋은 시세를 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소량은 더 가져갈 거지만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종목은요 롯데케미칼을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만 놓고 보면 굉장히 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20만원에서 21만원 사이를 좀 잡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침에 시가 밑에 꼬리 내릴 때 우리 VIP님들은 지금 편입을 하니까 바로 수익권으로 접어드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여기서 뭐 다음날 또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공략하실 때는 매수는 항상 시가 밑으로 잡는 습관을 좀 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확률적으로도 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우리는 21만원 밑에서 마지막으로 막차를 태웠습니다 제가 이전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막차를 21만원 밑에서 한 번 더 태웠어요 우리 VIP 회원님들도 오늘 신규 회원님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21만원 밑에 한 번 더 공식적으로 추천을 좀 해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뭐 이 종목은 너무나 많은 브리핑을 좀 드렸지만 자 PBR도 0.5배 정도 PBR도 10배 정도인데 오히려 상반기에 우리 뭐 유가 쇼크라든지 또 수요 감소로 인해서 굉장히 좀 데미지를 받은 부분이 있지만 하반기부터는 이걸 다시 한 번 강하게 턴어라운드를 해줄 수 있을 만한 모멘텀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실적적인 부분이 지금 벌써 그렇게 찍히고 있고요 매출이나 이익면이 지금 그렇게 벌써 반영이 되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기대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 게 바로 롯데이 케미칼이고 상대적으로 지수 대비에서도 마찬가지고 좀 뭐 수급 때문이라도 마찬가지지만 그나마 지금 많이 못 간 종목 그게 바로 롯데이 케미칼로 저는 꼽고 싶습니다 그래서 유가도 아직 안정권에 접어들지 못한 상황 저효과인 상황에서 오히려 화학제품들 쪽은 지금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오히려 원가는 저렴해지는데 판매 매출과 판매 수요는 늘어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영업이익면이나 매출 부분에서 회복하는 데 좀 더 빠르게 회복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런 수요 부분에서도 매출 부분에서도 굉장히 레버리지 효과를 볼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종목으로 롯데이 케미칼을 제가 선정을 했는데 자세한 내용을 더 말씀드리면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으니까 간단하게 그 정도만 참고해보시고 주봉, 월봉도 굉장히 예뻐요 주봉도 지금 이평선을 빼놨는데 주봉상에서도 추세를 완전 돌렸습니다 월봉도 바닥으로부터 지금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종목 한번 여러분들 하반기 기대주로 묵직하게 한번 그러니까 금액을 묵직하게 실을 하는 게 아니라 엉덩이 무겁게 가져가 보셔라 이렇게 좀 언급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영상 빠르게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 중이기 때문에 자 일단은 주말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입장을 하셨는데 그분들께 제가 확실하게 보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제가 뱉은 말이 뭐가 있어요 우리 명절 연휴 전에 좋은 종목을 편입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시장은 지금 조정 국면으로 이미 접어들었다고 지난주부터 말씀드렸습니다 딱 그림 맞아 떨어지죠 지금 그쵸? 우리가 좋은 종목을 싸게 살 수 있게끔 시장이 빠져주고 있어요 세일을 해주고 있어요 저기 언제 세일하지? 하고 눈독들이고 기다리고 있는데 딱 세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완전 대박인 거죠 완전 찬스인 거죠 지금부터 편입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저렴합니까? 그래서 우린 지금부터 이제 하반기 실적 시즌을 준비를 할 겁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오늘 유독 시장이 더 많이 빠졌죠 코스닥이 오늘 21선 회복하지 못하면 심리적으로 60선까지도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 쪽에서는 지금 마스크도 안 쓰고 다니는데 중국 쪽에서 코로나를 팬데믹을 사실상 거의 종식 선언을 한 상황인데 코로나를 거의 종식 선언한 상황인데 그 와중에 소비지수들도 굉장히 살아나고 있어요 그래서 건전하게 여러가지 지표들이 반등을 보이는데 그러면 중국 시장에서 좀 더 우리가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소비 쪽으로 근데 중국 소비 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큰데 중국 증시가 좀 눌러 앉는다? 그러면 이거 오히려 우리나라 영향이 또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오히려 어쨌든 좋은 종목은 지금 편입을 하기에 너무 땡큐라는 거죠 너무나 찬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시면 지금부터 빨리빨리 편입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어쨌든 VFP 가입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게 있거나 가입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요 아래 이 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가입 비용만 좀 알아보고 싶은데 연락하기 좀 꺼림직하다 하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이렇게 대놓고 오픈을 다 해드리는 겁니다 금액은 모든 분들께 다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금액 그대로 편하게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충분히 좋은 정보를 잘 받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종료 전에 반드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